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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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드시고 가세요.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? 내장이 왜 다른 데서 사면 운영하다가 홍보 차이 들어온 거 알아서 제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불닭볶음밥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시고 가보세요. 해명은 호빵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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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